우리나라 돈으로 약 10만원을 한달만에 9천만원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외에서 소개된 이후 큰 화제가 되었던 매매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단계별로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첫번째 단계는 차트 상단에 있는 봉스타일을 누르면 캔들의 모양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하이키나시로 변경해줍니다. 일반 캔들같은 경우 양봉과 은봉이 자주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추세를 파악하기 어려운데 하이키나시 캔들은 평균값을 통해 양봉과 은봉이 그려지기 때문에 일반 캔들보다 노이즈가 적고 좋은 진입 타점을 잡을 수 있으며 추세를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하이키나시를 볼 때 두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전 캔들보다 다음 캔들의 몸통이 더 크고 아래꼬리가 없는 초록색 양봉 캔들이 나오면 상승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며 이전 캔들보다 다음 캔들의 몸통이 더 크고 윗꼬리가 없는 빨간색 은봉 캔들이 나오면 하락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사진도 보여드리면 빨간색 은봉 캔들이 나온 이후 초록색 양봉으로 바뀐 캔들보다 캔들의 몸통이 길고 아래꼬리가 없는 양봉 캔들이 나오면 강한 상승 추세를 이어갈 확률이 높아짐으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고 초록색 양봉 캔들이 나온 이후 빨간색 은봉으로 바뀐 캔들보다 캔들의 몸통이 길고 윗꼬리가 달리지 않은 빨간색 은봉 캔들이 나오면 하락 추세를 이어갈 확률이 높아짐으로 매도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비트코인 차트에 대입해보면 앞에서 설명드린 매수 진입 조건과 일치하는 해당 캔들은 롱 포지션 진입 타점이 되고 매도 진입 조건과 일치하는 해당 캔들은 쇼 포지션 진입 타점이 됩니다. 두번째 단계는 차트에 지표를 하나 더 추가할텐데요. 지표 검색에서 EMA를 검색 후 지수 이동 평균을 클릭하여 추가해줍니다. 차트에 추가되면 설정으로 들어가 인풋에서 길이를 9에서 200으로 변경하고 모습에서 색상은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변경한 뒤 선의 두께도 조금 더 두껍게 변경해줍니다. 201 EMA는 장기 입형선으로 추세를 파악하는데 있어 많은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기술적 지표 중 하나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만큼 중요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주며 202 EMA 위에서 움직이던 캔들이 202 EMA 아래로 뚫리면 하락 추세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202 EMA 아래에서 움직이던 캔들이 202 EMA를 위로 돌파하면 상승 추세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캔들이 흰색으로 설정한 202 EMA선 위에 위치해 있으면 롱 포지션만 진입하고 캔들이 흰색으로 설정한 202 EMA선 아래에 위치해 있으면 쇼 포지션만 진입하는 걸 원칙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의 지표를 더 추가할텐데요. 지표 검색에서 스토케스틱 RSI를 검색 후 해당 지표를 추가해줍니다. 인풋값은 처음 설정값 그대로 사용하고 모습으로 들어가서 눈에 잘 보이게 선의 두께를 조절한 뒤 어퍼밴드와 로워밴드의 색상과 모양도 눈에 잘 보이게 수정해줍니다. 스토케스틱 RSI는 기술적 분석에서 사용되는 지표로 과매수 또는 과매도 상태를 판단하여 고점 및 저점을 파악하고 현재 시장 추세를 판단하는데 매우 유용한 지표로 총 3가지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파란색인 K선과 주황색인 D선 그리고 위쪽과 아래쪽에 보이는 하얀색 점선 모양의 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K선은 현재 가격의 위치를 100분율로 나타낸 값이고 D선은 K선의 움직임을 평균으로 나타낸 선으로 K선보다는 완만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과 주황색 선이 80으로 설정된 상단밴드 위로 올라가면 과매수 구간이며 20으로 설정된 하단밴드 아래로 내려오면 과매도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과매도 구간에서 파란색 K선이 주황색 D선을 상향 돌파하며 20선 위로 올라오면 매수 신호로 보고 과매수 구간에서 파란색 K선이 주황색 D선을 하향 돌파하며 80선 아래로 내려가면 매도 신호로 봅니다. 그럼 이제 롱 포지션의 예시를 보여드리면 먼저 캔들은 201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스토케스틱 RSI를 확인하여 과매도 구간에서 파란색 K선이 주황색 D선을 상향 돌파하며 하단밴드 위로 올라오면 마지막으로 캔들을 확인하여 빨간색 은봉 캔들이 나온 이후 이전 캔들보다 캔들의 몸통이 더 크고 아래꼬리가 없는 초록색 양봉 캔들이 나오면 봉 마감 후 롱 포지션 진입해주면 됩니다. 손절 라인은 전저점으로 설정 후 익절은 손익비 1대2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반대로 쇼포지션 같은 경우 캔들이 201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움직이면 스토케스틱 RSI를 확인하여 과매수 구간에서 파란색 K선이 주황색 D선을 하향 돌파하며 80선인 상단밴드 아래로 내려가면 마지막으로 캔들을 확인하여 초록색 양봉 캔들이 나온 이후 이전 캔들보다 캔들의 몸통이 더 길고 윗꼬리가 없는 빨간색 은봉 캔들이 나오면 봉 마감 후 쇼포지션 진입해주면 됩니다. 손절은 직전 고점으로 설정하고 익절은 손익비 1대2로 설정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빠르게 롱과 쇼포지션의 차트 예시를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캔들은 202MA 위에 위치해 있고 스토케스틱 RSI는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뒤 K선이 D선을 상향 돌파하며 하단 밴드를 벗어났고 이전에 나온 캔들보다 몸통은 더 크고 아래꼬리가 없는 깔끔한 양봉 캔들이 나오면 캔들 마감 후 롱 포지션 진입해주고 손절은 직전 저점으로 설정 후 익절은 동일하게 손익비 1대2로 설정해줍니다. 쇼포지션 같은 경우 캔들은 202MA 아래에 위치해 있고 스토케스틱 RSI는 과매수 구간에 진입한 뒤 K선이 D선을 하향 돌파하며 상단 밴드를 벗어나고 이전에 나온 캔들보다 몸통은 더 길고 윗꼬리가 없는 빨간색 은봉 캔들이 나오면 봉 마감 후 쇼포지션 진입해주고 손절은 직전 고점으로 설정 후 익절은 진입과 동시에 손익비 1대2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매매 원칙을 지키며 하루 평균 3,4번의 거래로 한달만에 100달러를 7만달러까지 만들 수 있었던 매매 전략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